음악 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스스로 해결해라 바쁘신 아버지 뭐가 문제니 꼬치꼬치 아버지 공부도 친구도 모두 고민 떠버린 문제야 아리라 아라리오 아리라 굳게 넘어가네 어떤 문제를 풀어야 어른이 되나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풀었고 아직도 내 맘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르쳐주세요 마음을 열어봐라 자상하신 아버지 얘기 나누는 여자친구같은 어머니 공부도 친구도 모두 고민 떠버린 문제야 아리라 아라리오 아리라 굳게 넘어가네 모든 문제를 풀어야 어른이 되나요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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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